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 있는 시공창 속으로 여친을 막 잡아당기다가 손모가지가 확 잘려버린 그런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부모님이 신용불량자라서 저 혼자는 날아가기 싫어가지고 야 우리 지금 당장 결혼하자 이랬더니 의리도 없는 여친이 저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원제 10년 연애하면 꼭 결혼해야 하는 겁니까? 제목 그대로 이런 경우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걸 여쭙기 위해 글 쓰는 거고요 이 글에서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느낌 가는 대로 갑니다 여자나이 31아 남자 나이 38 7살 차이고 10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28, 21살 때요 지금까지 여자가 모은 돈 2천 정도 되고요 집안 도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받기가 싫어요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모은 돈은 1억 5천 집안 도움 절대 안되고 오히려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자가 모은 돈이 적은 이유는 박사 후에 취직한지 아직 얼마 안되서 그런 거고요 연봉이나 직업, 비전 등은 최종 학력 등을 고려했을 때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박사 시작하기 전이었죠 여자나이 20대 후반이 같았을 때 이때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 남자가 본인 가족 중에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본인뿐이라서 결혼 후에도 매달 돈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당시 기준 15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50 정도로 대폭 줄인다는 말을 하긴 했으나 여자는 아니 저는 그걸 어떻게 갑자기 3분의 1로 줄이냐 절대 말도 안된다 그렇게 쉽게 단정하지 마라 부모님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냐 아니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에 이런저런 이유로 아프거나 등등등 돈 많이 나갈 거 뻔하다 나는 이게 너무 부담된다 이러면서 결혼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걸 떠나 당시 나눈 대화에서 여자는 나는 아직 결혼한 생각이 전혀 없어 물론 나중 되면 하겠지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오빠랑은 못할 것 같아 결혼은 하겠지만 너하고는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오빠 나이도 있으니까 나도 붙잡지는 않을게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건데 결혼 생각이 있으면 정말 하고 싶으면 나 헤어져 줄 테니까 다른 여자 만나라 이렇게 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이야기했고 그러자 남자는 안돼 너랑 헤어지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은 여자는 없어 너랑 결혼 못하면 나는 평생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가족 문제는 지금부터 천천히 해결을 해 볼 테니 나중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결혼을 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연애 10년 차 지금 또 한 번 결혼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여기서 저는 나는 이제 직장생활 개우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30대가 되고 보니까 굳이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금처럼 쭉 연애만 하든지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른 여자랑 해라 한마디로 그냥 헤어지자 라는 상황이고요 남자는 여기서 잠깐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걸 하고는 싶은데 너하고는 안 할 거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지금은 난 이제 그냥 결혼 안 할 거다로 바뀐 겁니다 누구든 간에 이랬더니 남자는 야 이제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은 절대 큰 부담이 아닐 거야 그리고 내가 몇 년 전에 말한 대로 집에 들이는 생활비를 5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약속을 지킨 거고 당연히 그럼 우리도 결혼해야지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종 의견 저 같은 경우 몇 년 전 남자에 대한 사랑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결혼에 자신이 없었던 건 매달 들어가는 그 생활비 이 문제도 컸지만 그 이전에 남자의 부모님이 신용불량자고요 신용불량자 남자의 남동생도 수년 동안 백수였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했던 거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상황이 아직 그대로예요 남자가 자기 부모님한테 몇 천 드리고 오고 싶다면서 여자 저한테는 야 니네 부모님은 얼마나 지원해 주시냐 이런 물음을 하는 모습에서 완전 정이 다 떨어진 게 제일 크겠죠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나온 남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 생활비 줄이겠다는 약속 나는 이걸 지켰잖아 그러니 너도 마찬가지로 이런 나의 노력을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을 물어본 거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것일 뿐이며 기분 나빴다면 사과를 하겠대요 이대로 헤어지는 건 절대로 안 돼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연애만 하는 건 더더욱 안 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요 주의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특히나 남자 쪽 집안에서는 아니 그래도 10년 동안이나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의리도 없느냐 펄쩍펄쩍 뛰고 난리고 그리고 저희 집 쪽 상황은 그래도 연애를 오래 했으니까 만약 두 사람이 좋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상관없이 경제력 상관없이 그냥 시키려고 했는데 딸이 먼저 나서서 너무 싫다 그러고 절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딸내미 의견에 힘을 가득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쓰다보니까 말이 좀 짧아진 부분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무려 10년이란 세월을 함께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글에 다 담지 못한 부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냥 가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좋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저기요 남자분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죄송한데요 본인 스스로도 결혼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여자 붙잡고 같이 죽어버리자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댓글 나도 심한 말 한마디만 할게요 제발 부탁이니까 교시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리고 완전 자수성가로 일어난 게 아니라면 그냥 대를 끊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려고 제발 적어도 배우자는 선택권이 있었던 거겠지만 태어날 아이는 그런 게 없다고요 2번 아니 용돈 50 줄였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부모 늙을 일만 남았을 텐데 그런 병원비는 생활비는 어쩔 건데 그게 돈 50만원으로 감당 가능하겠어요? 심지어 심지어 동생까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 세상이 뭔데 결혼하고 손가락만 빨아먹으며 살 겁니까? 특히 여자는 결혼해서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당신이랑 결혼을 해야 하는 거죠? 아 물론 남자야 당연히 여자를 붙잡아야 하겠죠 나이 서른 여덟 신용불량자 시부모에 능력이 없는 동생까지 그런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해 줄 사람은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랑 무조건 결혼해야 부모를 같이 봉양할 수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너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한마디로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양아치세요 3번 10년 장기 연애에 박사 끝나고 자리 잡자마자 바로 남친을 버리는 여자나 집안 사정 안 좋은 남자나 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냥 서로 평생 장기 연애를 하면서 방생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끌 끌 끌 4번 아이고 누가 보면 10년 동안 뒷바라지라도 한 줄 알겠네 끌 끌 끌 2번 미친건가? 남자랑 남자 부모가 결혼해야 한다고 저렇게 박박 우기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야? 아니 여자가 안 한다잖아 싫대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호구니까 대댓글 아 다들 참 매장 안에 그냥 좀 해주면 안 되나? 알았으니까 네가 저 남자랑 결혼해라 3번 28살짜리가 21살짜리 어린애 꼬셔가지고 저렇게 결혼의 목을 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혼자 해결하기엔 직구석이 너무 버겁고 또 비슷한 나이트 여자들은 남의 집 가장인 본인을 아예 거들돋아도 안 볼게 불버려 뻔하니까 그걸 아니까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여자를 꼬신 거고 이제는 10년 만난 걸로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친이 이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결혼 후에 둘이 벌어서 그걸로 자기 집에 다 퍼주며 본격적으로 효자 코스프레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게 다 망한 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는 거야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4번 여자도 대처하는 게 좀 답답하다 저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단컬에 헤어지자 하고 바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5번 진작에 헤어졌어야지 저런 거지같은 상황을 다 알면서도 질질질 연애를 지속한 여자도 참 답답해요 아니 이 여자 아니면 평생 결혼하기 글렀는데 말처럼 그렇게 쉽게 놔주겠냐고 너 같으면 놔주겠냐?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상한 놈 만나면 나 혼자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가족에 모살당해요 지가 못나가지고 결혼 못한 걸 절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여자 때문이라며 평생 올망할 게 뻔한데 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전이별을 해라 이거지 내 말은 6번 돈 50으로 줄였다는 거 이거 100% 거짓말이야 대댓글 거짓말 아닐 수도 있어요 몇천 죽어오겠다잖아 그러니까 지는 몇 년 동안 줄인 만큼 그걸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죽어오겠다 이건데 아니 지금 누구를 조산모사 원숭이로 아는 건가? 이제 둘이 버니까 문제없단 소리도 이것도 그래 완전 양아치 같아요 게다가 여자 쪽 재산까지 넘보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 7번 야 딱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신불자 부모에 백수동생을 둔 놈도 결혼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사는구나 헐 8번 남자도 남자지만 그 부모들이 더 미친 것 같은데 일도 안하고 큰아들 등골이나 쭉쭉 빨아먹으면서 10년 동안 연애했으니까 무조건 결혼을 하라고? 미친 거야? 아니 지 아들이 결혼 못하는 건 바로 지들이 원인인 건데 그런 지들이 입놀릴 자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정말? 그렇게 큰아들 결혼시키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지원도 거부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공공근로 청소라도 하라고 9번 근데 신불자라고 했지 완전 백수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쎄하긴 하죠 9번 이제 우리 둘 다 벌게 됐으니까 경제적인 부담은 줄었어 나는 다른 것보다 이 말이 제일 소름돋아요 남자는 이미 여자가 버는 것까지 계산을 다 끝냈다 이거잖아 헐 10번 부모는 둘째치고 왜 동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뻔하네 뻔해 여자 쪽 재산 노리고 결혼하자 이거야 여자가 외동이고 집에도 돈이 좀 있는 거지 아니 설사 외동이 아니라 해도 돈이 좀 있는 집안이니까 여자 부모 재산을 이미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중이죠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11번 여자네 집에서 얼마나 도와줄 건지 물어봤다는 거 여기서 정 떨어졌다는 게 100% 공감이 되고 그와 동시에 내가 다 짜증이 난다 아니 그리고 돈 50으로 줄이면 뭐해 몇천 주고 올 거라면서 야 계산법 진짜 개신박하네 아우 이 야비한 양아치 같은 놈 내 댓글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약속을 짓겠다는 거야 보니까 약속을 한 것도 아닌 지 혼자 씨부린 거고 진짜로 약속을 한 거라 쳐도 그래 아니 몇천 주는 건 또 뭔데 그 돈 안에 안 준 거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주고 오겠다 이거 아니야 너무 뻔하죠 일단 뭐 남자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지 같으니까 패스하고 여자가 좀 잘못한 거를 얘기해보자면 과거부터 이미 이 남자를 좋아하긴 해도 내가 결혼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냥 좀 과감하게 헤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도 빌미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약점이 되는 겁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했잖아 이런 식으로 들러붙는다 이거지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